3월 첫째 주 박명석의 이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인지는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느새 3월이고요. 어느새 3월 첫째 주가 지나갔습니다. 사실 3월이면 다들 뭐 개강하고요. 개학하고 뭔가 꽃이 필 것 같고 따뜻해지고 되게 설렘설렘하는 그런 식인데 최근에 흐름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워낙에 나라에 큰일이 있다 보니까 개강, 개학은커녕 다들 지금 집에서 나오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도 그냥 그런 생각 속에서 이번 주를 살다 보니까 참 시간이 좀 빨리 갔던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그만큼이나 또 증시가 요지경 세상 속을 지나가다 보니까 참 어려운 시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요지경 증시.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라고 주제를 큰 틀에서 잡아보고요.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미국의 롤러코스터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 미국의 S&P 500 지수인데요. 제가 지난주까지는 요 중간에서 한번 끊었었어요. 왜냐하면 5개, 일봉이기 때문에 5개를 끊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물론 이게 사실 롤러코스터잖아요.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털털털털털털털털 천천히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최고점에서 이렇게 쭉 떨어지죠. 뭐 그것까지는 뭐 그래 뭐 오케이 알겠다 적응은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진짜 롤러코스터 탄듯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번 주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5% 급등 그리고 3% 급락 그 다음날 4% 급등 그 다음날 또 3% 급락입니다. 미국은 아직 금요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4번 왔다 갔다 했죠. 저는 이게 지금 미국 증시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규칙적인 흐름을 보이던 그런 증시가 이렇게 긴 양봉과 은봉을 만들어내는 걸 보고 굉장히 좀 불안한 마음도 있고요.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그래서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이라고 밖에 제목을 달 수가 없었습니다. 증시뿐만 아니라 환율의 경우에도 이번 주에는 뭐 그렇게 크게 변동성은 없었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겠지만 보시다시피 뭐 2월 말부터 최근 들어서 1180원부터 1220원 한 40원 사이를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요. 실제로 3월 2일에는 20원 급락하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런 모습도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환율이 뭐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어주는 거는 썩 기분 나쁜 일은 아니지만 20원이 갑자기 급락하는 건 이건 뭔가 너무 급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코스피이 맞죠? 아 이전에 이 페이지가 나와야 되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급격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업황 기대감은 올해 내내 올해 초반만 해도 계속 있었죠. 그리고 지난해 말부터도 계속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업황은 뭐 흔들리지 않겠지. 코로나19 질병이 업황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게 아닌 그런 상황처럼 흘러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 추세적인 부분을 볼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봉의 높낮이가 너무나도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그런 지수가 아니었는데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의 코스피도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결국 북내 증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환율, 뉴욕 증시 어떻게 끝나나 이걸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럴수록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측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에 맞게 대응하기도 어려운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자 월요일에 이슈를 미국의 롤러코스터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이라고 잡아봤고요. 자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미국의 이슈가 계속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중에 또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죠. 슈퍼 화요일, 딱 화요일에 이슈로 잡아봤는데요. 주인공은 여기 보시다시피 조 바이든이었습니다. 조 바이든은 지난 전 부통령이죠. 전 부통령으로서 민주당의 유력 후보로 떠올랐던 사람이었는데 원래는 바이든과 샌더스의 양강 체제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 군수 후보들이 각축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가 처음에 부티지즈 후보가 갑자기 아이오아 코커스에서 1등을 기록하면서 뭔가 좀 파란히 일어났고 조 바이든 후보는 약간 조롱을 당했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슬리피 조였나요? 뭐 피곤한 조옹?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나이 얘기도 하고요.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번째 이제 예비선거에서 사우스 캐롤라이나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조 바이든 역시 아직 죽지 않았구나 꺾이지 않았구나 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결국 이번 주 슈퍼 화요일에서 11개 주 가운데 8개 주를 승리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샌더스가 또 거기서 3개 주를 승리를 했기 때문에 선거인단 수로 봤을 때는 샌더스가 우위에 있다고 하지만 향후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든 쪽에 좀 쏠려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다 계속 여러 페이지가 넘어갔네요. 네 제가 처음 써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버니 샌더스 조 바이든 이렇게 후보들의 지지율 추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우스 캐롤라이나 선거 이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샌더스 후보가 29%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26%까지 3%포인트 차이로 차이를 많이 좁혀놨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블룸버그, 워런, 부티지지, 클로버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사퇴를 했어요. 이 4명의 지지가 샌더스 후보와 바이든 후보 쪽으로 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블룸버그 그리고 부티지지, 클로버샤 이쪽은 바이든을 지지하겠다라고 하면서 물러났고요. 그리고 워런 후보가 샌더스를 지지하겠다라고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판단을 유보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제가 다 더해보니까 결국 바이든 후보가 50%가 넘더라고요. 53% 정도 되고 만약에 워런 후보의 11%가 다 간다고 하더라도 40%밖에 안 되는 뭐 이렇게 숫자를 그대로 더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여기 옆에 보시면 워런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세컨드 초이스를 어떤 쪽으로 갈 것이냐라고 강의를, 아, 생각을 했을 때 조 바이든 후보가 36에서 4%가 늘어나는 상황이었고요. 버니 샌더스 후보가 28%에서 5%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블룸버그의 서포터가 그들의 세컨드 초이스를 누구로 선택할 것인지 그것도 계산했을 때도 바이든 후보가 좀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결국 바이든 후보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조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이 종목들이 움직였던 거죠. 유나이티드 헬스라든가 앤섬 이런 종목들이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헬스케어 종목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바이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쪽에서는 샌더스 후보의 경우에 약가 인하 정책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당연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바이든 후보의 경우에는 중산층에 대한 세액 공제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를 조금 더 확대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반등폭이 굉장히 컸던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의 상승이라고 해요. 이날이 그 정도로 반응이 컸던 그런 움직임이었고요. 이렇게 급작스러운 반등이 반갑기도 하지만 이번 주에 어떤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했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어찌됐든 이 덕분에 국내 바이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바이오들의 강세는 또 언제 또 이렇게 조정을 받을지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이 조금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의 아마케라든지 이런 모멘텀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확신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수요일입니다. 금리나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할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달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낀 게 아니고요. 이제 파월의장이 금리를 내렸죠. 1에서 1.25%포인트로 이제 50pp를 내렸는데 이렇게 그 총회 그러니까 연준 의장들의 모임이죠. 연준 의회가 열리는 열리지도 않는데 갑자기 이렇게 내리는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그만큼이나 위기감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가? 그렇다면 이게 코로나19 단순히 그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계속 지금 시장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맴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또 이 수요일의 이슈도 좀 불안감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50pp 내렸고요. 여기 G7 재무장관이랑 뭐 이렇게 연준 그러니까 각 중앙은행 의장들이 얘기를 나눴다고 하죠. 화상회의 했는지 뭐 전화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캐나다에서도 바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도 내릴 것 같다고 하고요. 저기 보시다시피 EU, ECB도 뭔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앞다투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요. 간단하게 이 그래프만 봐도 지금 현재 이게 금리의 움직임인데 16년도부터 계속 금리 인상 추이를 보이다가 19년도, 20년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계속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연준이 양쪽 하나는 약간 배제를 한 상태지만 이 예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안에 한 두 번 정도 금리를 더 내릴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0점대 금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대비를 해야겠죠. 아마 한국은행도 이제 다음 달 내지는 뭐 이번 달에 갑자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찌 됐든 내릴 것이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내리게 될지 우리나라는 이미 지금 뭐 1.25%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1% 미만으로 뭐 혹시 또 50pp를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이런 물음표가 계속 달리는 상황이죠. 외국인은 사려는 걸까? 팔려는 걸까? 자 외국인 이번 주 초반만 해도 계속 팔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미국이 좀 급락한 모습도 있었고 외국인들이 그냥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의 심리를 예상해 봤을 때도 사실 우리나라가 지난주까지는 좀 뭔가 코로나19에서 세계적으로 좀 언급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당연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사지 않겠거니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길 수 있었는데 이번 주는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다가 3월 4일에 이제 금리인하가 발표되고 나서 순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양이 좀 적었죠. 1,534억 정도 수준에 불과했고 어제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같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주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삼성전자 우리나라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종목이 보시다시피 변동성이 역시나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외국인이 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등하는 데는 분명히 삼성전자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오늘 다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런 와중에 또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다음 주가 이날입니다. 내마녀의 날. 쿼드로플 위칭데이. 그러니까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수급에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뭐 그 즈음 그날이라든가 그 전날의 뭔가 포지션을 좀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아마도 좀 지금의 현재 상황을 지속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좀 관망 상태로 지켜보는 게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금요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지경 증시. 뭔가 힐링이 필요해?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 자 일단 오펙에서 감산 결정을 했습니다. 하루 150만 배럴까지 감산을 해보자. 6월 말까지 그렇게 한번 가보자 라고 했던 근거가 바로 이거였죠. 현재 WTI가 45달러 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저는 뭐 내려가고 있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45달러까지 내려간 거는 제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달러 선이 어느 정도 안정권을 보이는 듯한 모습이 계속 지속돼 왔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더니 44달러까지 찍고 지금 현재 45달러 선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오펙에서 이렇게 감산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또 떨어졌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러시아의 동의 여부가 아직까지 물음표이기 때문입니다. 오펙 플러스로 넘어갔을 때 러시아가 과연 같이 괴를 해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물음표이기 때문에 어제도 좀 조정을 받았던 그런 유가였고요. 그 어찌됐든 좀 아쉽죠. 150만 배럴 감산이라는 합의안을 오펙 안에서는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떨어졌다는 점 이거 좀 분명히 뭔가 안 맞게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부분이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종목들의 흐름을 보다가 사실 금요일은 항상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종목들에 대해서 더 주의깊게 보는 게 금요일 이슈는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오잖아요. 제가 출근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무슨 이슈를 끼워 넣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더라고요. 무나미라든가 아난티. 뭐 아난티는 지금 은봉을 내고 있습니다만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다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스탠스라고 할까요? 상황이라고 할까요? 그걸 좀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사실 이게 그 일본과 뭐 북한과의 어떤 외교관계에 있어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로 좀 되게 자동적으로 움직인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진짜 모나미 팬을 많이 사게 되고 그리고 뭐 진짜 이렇게 북한에 가게 되고 뭐 이런 것까지 가는 그런 뇌구조가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어 이슈 나왔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참 지금 많이들 좀 불안해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이 사진 아시나요? 이거 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 짤인데 저는 일단 어 힐링으로 요거를 좀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주 최소한 그 내마녀의 날 전후까지의 어떤 수급의 움직임을 분명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선뜻 내 자금을 많이 모아놨더라도 베팅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자신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하셔도 되겠죠. 근데 저는 좀 자신이 없어서 주말 동안 좀 생각하는 시간도 가지고 좀 쉬다가 다음 주에 완화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장에 복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박명석 이슈 브리핑 3월 첫째 주 마무리를 했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